큐베이스 기초 세번째 시간입니다. 큐베이스 프로그램을 처음에 New 프로젝트 해서 가져올 때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모어에서 여기 보면 제 컴퓨터에는 보컬 녹음용, 작곡용, 학교 작업용, 장 녹음용 등등 제가 자주 쓰는 몇가지 템플릿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 중에서 작곡용을 한번 불러와볼까요. create 해서 마찬가지로 테스트 폴더에 작업 폴더를 지정을 하고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주로 이제 곡을 작곡을 할 때 피아노 소리를 먼저 뜯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간단하게 아 드럼 소리 간단하게 놓고 베이스 놓고 그 다음에 화음 효과 이렇게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음색 4가지를 먼저 세팅을 해두고 악기를 콘탁트라는 샘플 악기에 4가지의 음색을 배치해 둔 다음에 요거를 파일 메뉴에 가서 save as template save as template 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 save as template 을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템플릿이 있구요. 그 밑에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제작만 하면 새로운 템플릿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셋업 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영상을 만약에 혹시나 작업을 할 때 프레임 레이트는 몇 프레임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 여기 지금 타임라인에 보여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죠. 마디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포맷을 마디 단위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칩은 초 단위로 보여줄 건지 시간으로 보여줄 건지 샘플 단위로 프레임 단위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바 앤 비트 이게 마디와 비트로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타임 코드 타임 코드 라는 것은 영상을 우리가 주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박자와 관계없는 그런 음악들을 작업할 때 10분초로 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시방법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뭘로 보여줄 건지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 앤 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타임라인에 바 앤 비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셋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바에 옵셋을 걸어 둘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나 1로 설정을 해 두면 자, 1로 한번 설정을 해 볼까요? 1로 설정을 해 두면 자, 여기 이렇게 보이듯이 지금 원래 1마디가 여기거든요. 근데 곡을 한마디 땡겨서 이렇게 한마디에 옵셋을 주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됩니다. 요거가 혹시나 가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정이 돼 가지고 1마디부터 시작이 안 되고 계속 0마디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코딩 파일 포맷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꼭 레코딩을 오디오 파일을 이용해서 레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샘플레이트와 비트뎁스는 반드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작업할 샘플레이트와 비트뎁스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카드에서 지원이 되고 최대한 좋은 음질로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96km 32비트 플로우스로 기본 세팅을 해 두고 작업을 합니다. 오디오 카드에서 지원을 한다면 가능한 좋은 음질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콘탁이나 이런 악기들도 이거를 96km 정도로 올려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샘플 자체가 96으로 샘플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음색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48 정도로 샘플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 이렇게 여유공간을 많이 둘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너쉽 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이 프로젝트에 작가 이름 그 다음에 뭐 컴퍼니가 있으면 컴퍼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둘 수 있는 그런 코너고요. 요런 것들을 세팅을 해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에디팅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버튼들이 뭘 하는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순서대로 단축키도 이렇게 지정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단축키도 어느 정도는 익히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피아노음색으로 이 트랙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그냥 아멘 간단하게 연주를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나면 이렇게 클립이 생성이 되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클립이 생성이 되는데 이 클립들은 여기 위에 현재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커서의 값은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커서는 오브젝트 즉 클립 같은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까맣게 된게 선택된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커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이게 클립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 클립에 대한 정보가 위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름은 미디 01 이라는 클립이고 스타트 1마디 첫 번째 박자에서 시작을 해서 20마디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총 길이가 요렇다. 옵셋은 따로 없고 따로 뮤트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락킹도 할 수 있습니다. 락이라는 것은 위치를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자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동을 하지 못하게 락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락을 걸어두면 위치가 이렇게 락이 되서 더 이상 이동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락이 걸려 있으면 이 사이즈를 변경을 시키고 싶어도 더 이상 사이즈가 락킹 되서 변경이 안됩니다. 요런 것 같은 이런 락 버튼이 있고 트랜스포즈 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주한 것 하고 트랜스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 3 4 이렇게 반음 단위로 트랜스포즈 2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하면 반음이 낮은 소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클립에 해당되는 거에요. 지금 클립을 선택하고 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벨로시티. 벨로시티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지만 치는 세기, 근반을 치는 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치는 세기를 좀 더 이렇게 증가를 전체적으로 시키거나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셀렉션 좀 전에 우리 선택했던 오브젝트 셀렉션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노멀 사이징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징 무브스 컨텐츠 옵션이 있고 사이징 어플라이스 타임 스트레치 라는 옵션이 있어요. 노멀 사이징은 기본적으로 원래 녹음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여유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이게 중간 어디에서 이렇게 연주가 되어졌다면 앞에도 이렇게 늘려도 기본적으로 녹음됐던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징 무브스 컨텐츠를 하게 되면 이 클립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안에 있는 이벤트가 따라와서 이렇게 무빙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따라오죠. 그죠? 뒤쪽에 크기가 맞춰진다고 보면은 뭐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임 스트레치 사이징 어플라이스 타임 스트레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늘리면 비율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비율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 뭘까요? 이런 템포 였는데 원래 이런 템포 였는데 이걸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느려진다는 거죠. 끝부분을 늘려서 어느 시점까지 땡기게 되면 그 시점 땡긴데까지 길이를 늘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미디트랙도 마찬가지고 어떤 트랙이든지 간에 이렇게 사이징을 해버리는 그런 옵션이에요. 길이를 시간을 늘려가면서 사이징을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뷰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 드로우 버튼이 있어요. 드로우 버튼은 단축키로는 8 키보드에 있는 8을 누르면 선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클립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빈 클립들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사실은 트랙뷰에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을 추가로 이렇게 펜도 작업을 해 줄 수가 있고 옵션들을 많이 이렇게 꺼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 연필 버튼이 되겠죠. 드로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게 볼륨을 지금 볼륨 오토메이션을 지금 조정을 한 거에요. 물론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음색은 이 볼륨 명령어를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음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놨지만 아마 변동은 없을 거에요. 볼륨 변화가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볼륨 오토메이션은 변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필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 지우개 버튼 Erase 버튼도 알 수 있겠죠.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서가 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립이 있으면 클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는 이 클립도 그냥 이렇게 싸구리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우개 버튼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Split 버튼입니다. Split 버튼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가위로 중간을 잘라내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클릭 해주면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잘라지면 이동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플릿된 클립들을 다시 붙이는 명령어도 있어요. Glue라고 여기 이거는 단축키 4번이고 스플릿은 단축키로 3이에요. 숫자키의 3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가 아니고요.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 3입니다. 이 Glue를 이용을 하면 다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디별로 이렇게 클립을 자른 다음에 특정 부위를 이렇게 뮤트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생이 되다가 여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4마디가 데이터가 없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이런 명령어들이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Selection 이거는 1번 키 그 다음에 2번은 Range Selection이라는 건데 좀 전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Range Selection은 여러 트랙이 있을 때 마우스의 위치로 이렇게 범위를 셀렉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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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할지는 이제 차차 얘기를 드릴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 보면 미디 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레가토를 만든다든지 벨로시티를 조절한다든지 벨로시티를 하나로 픽스를 한다든지 두 번 입력된 것을 지운다든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셀렉션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클립으로 나눠진 것을 이렇게 셀렉션해서 선택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Split 기억해 두세요. 숫자 키에서 3번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편집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lue 4번이에요. Glue는 스플릿한 클립들을 서로 붙일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Mute는 X Mute는 7번 그 다음에 Draw 8번 Erase 5번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줌 버튼이랑 이런 것들은 그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외에도 라인 그리는 버튼도 있고 스크럽 해주는 버튼. 스크럽이라는 것은 소리를 우리가 지정된 위치로부터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들어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스크럽 버튼이 이제 이것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스크럽이 되는 버튼이 있고 플레이를 바로 시켜주는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클립 하나를 지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재생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동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동안 그냥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크럽은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드래그를 해주면 소리랑 자 이걸 어떨 때 쓰냐면 내가 연주를 했는데 여기에 화음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맞는가를 검사해 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에 내가 수직 화음이 소리가 제대로 맞는가 화음이 틀린 음이 없는가 이렇게 검사를 해 보면서 이렇게 들어볼 때 이렇게 이렇게 스크럽을 해 가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뭐 컬러를 이렇게 클립들을 컬러를 배당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컬러를 노란색으로 하겠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빨간색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되게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컬러라이징이 약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을 지정을 해 줘서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버튼들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지금 현재 1,2,3,4,5,5,6,7,8 이렇게 마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금 현재 바 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타임코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나오는 방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는 것은 gh라고 말씀을 드렸죠. h는 확대 g는 축소예요.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하니까 박자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이번 시간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이 중간에 이렇게 갖다 댔는데 여기에서 고정이 안 되죠. 그죠? 마우스가 여기에 가지 않고 자꾸 두 번째 마디 처음에 자꾸 가서 이렇게 커서가 붙어 버립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이 사이에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빠 라고 하는 마디 세로 줄이죠. 그죠? 큐베이스에서는 마디를 미저 라고 하지 않고 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좀 잘 알아놔야 됩니다. 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빠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마디 이 세로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줄에다가 지금 현재 커서가 이렇게 고정되어 버립니다. 이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마우스로 여기에 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구간에 첫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위치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른쪽 위에 보면 버튼 모양 보이시나요? 이 모양 스냅 버튼입니다. 이게 스냅 이 스냅은 단축키로 J입니다. J J를 이용해서 스냅을 온오프 해 줄 수가 있어요. 스냅 버튼 이 스냅 버튼이 켜져 있으면 마우스가 이 뒤에 있는 옵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스냅을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스냅을 할래? 여기 지금 지정이 돼요. 스냅 타입이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그리드 타입은 바 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어 스냅 자 마우스가 스냅핑 되는 옵션이 지금 현재 그리드로 되어 있고 그 그리드는 바 단위로 한 마디 단위로 한 마디 단위로 그리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는 마디 단위로만 지금 이렇게 멈추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바가 아니라 그리드의 단위가 비트라면 비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박 단위로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4분의 4 박자니까 현재 네 박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중간에 그 다음에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use quantize 라는게 또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quantiz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텐데 어 quantize 되는 값 quantize 기본 값에 의해서 그리드가 정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 스냅을 하는 타입이 스냅의 타입이 그리드고 그 그리드의 기준값이 quantize 값이고 quantize 값은 그 옆에 또 나와있어요. quantize 값은 quantize 프리셋이 지금 4분음표로 되어있죠. 그죠? 4분음표 단위로 움직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16분음표로 하면 16분음표 단위로 마우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16분음표 단위죠. 그죠? 한칸씩 19마디 20마디인데 한마디가 4박으로 잘려있고 이렇게 그 사이가 또 4개 음표로 잘려있으니까 16분음표죠. 그죠? 16분음표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뭐 음악을 어느정도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정도는 이해가 될거에요. 이거를 따로 설명을 안 설명은 안드려도 되겠죠. 마디이고 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16분음표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리드 타입은 대부분 그리드 타입은 바 로 해놓고 쓰게 됩니다. 마디 단위로만 우리가 이렇게 트랙뷰에서는 마디 단위로만 움직여주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 물론 요거는 미디 작업할 때 한해서 그렇습니다. 오디오 작업할 때는 음악 단위로 만들어진 스냅 옵션은 좀 끄고 보통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 차이점들도 추후에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퀀타이즈 옵션들도 따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을 하나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이런 키 에디터 라는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어 미리 예습을 해 보실 분들은 해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더블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따로 화면이 뜨게 하는 옵션은 또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여기 에디트에 가서 프레퍼런스 여기 가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 해보고 싶은 분들은 더블클릭을 해서 나오는 이 키 에디터 라는 이 메뉴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이벤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들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키 에디터와 퀀타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